빛내주신 우리 16분께 박수 한 번 주세요. 경매! 수고들 많이 해주셨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누가 대상이며 금상이며 은상이며 동상이며 인기상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마 채점을 다 하셨을 겁니다. 자 기대하면서 발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먼저 인기상 장려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상에는 우리 조금 전에 노래를 아주 재밌게 불러주신 가수 유성일씨가 시상해 주시겠습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. 인기상에는 상장과 그리고 상금 10만원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. 자 먼저 인기상에는 상장과 상금 10만원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. 영예인 인기상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네 내 나이가 어땠어요? 권진민 오 현아야 축하합니다. 상장 인기상 권진아 오 현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. 상장 위 사람은 본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제사회 서구가회제에서 상기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. 2014년 10월 19일 사상국민왕국연예예술인협회 대구광역시지회 지회장 이영수 자 축하합니다. 인사 한 번 하세요. 자 계속해서 장려상 발표하겠습니다. 장려상 장려상에도 역시 상장과 그리고 상금 10만원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. 장려상 장려상 방차를 불러주신 윤화강씨 축하드립니다. 박수 주세요. 장려상 윤화강 내용은 앞과 동일합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자 계속해서 동상 발표하겠습니다. 동상에는 오늘 심사를 마주신 가요강사 황지영 선생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. 동상 동상 인연을 불러주신 장인영씨 축하드립니다. 동상 역시 동상의 상금 10만원 그리고 상장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계속해서 은상 발표하겠습니다. 은상에는 우리 작곡가이며 우리 모델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심광호 선생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. 은상 은상의 상금 10만원과 그리고 상장과 그리고 가수 인정서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. 제 4회 서구가이제 은상 조언을 불러주신 백지영씨 축하드립니다. 자 상장 은상 백지영 대문 앞과 동일합니다. 백지영 백지영씨가 바쁜 관계로 노래를 부르고 가고 가고 누구 되시죠? 백지영씨? 예예 그럼 백지영씨 대신에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? 허예정인데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? 아 친구라고? 아 예예예예 예 오해하지 마세요. 노래를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. 노래 부르신 분이 어 집에 바쁜 일로 빨리 가셔서 친구가 받았습니다. 이 언니 좀 서부경찰서에 누가 없나? 언니 좀 잠시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. 자 계속해서 자 제사에 서구가이제 금상 발병하겠습니다. 자 발병하기 전에 예 우리 작곡가 이영선 선생님께서 시상에 주시겠습니다. 무대 이름 모시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자 금상에는 상장과 그리고 상금 20만원 그리고 가수 인정서를 주어지게 되겠습니다. 2014 제사에 서구가이제 대망의 금상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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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을 불러주신 차이섹씨 축하드립니다. 가수 인정서를 가수 인정서를 가수 인정서를 가수 인정서를 상금 40만원 상금 40만원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. 자 우리 주최 주관을 하신 사당법인 한국연예예술인청년합회 대구광역시지의 이영수 지혜장님 모시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예 자 이제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대상 2014 제사에 서구가이제 대상 이영수 죄송합니다. 아 예예 이름이 우리 지혜장님 이름이 적혀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지혜장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. 자 우리 대상 발표하기 전에 우리 서구가이제를 주최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이영수 지혜장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여러분 오늘 서구가이제가 날씨 참 좋습니다. 이 전역 노을에 선선한 계절에 이렇게 제사의 서구가이제를 무사히 마치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. 오늘 이 스타일을 기억하시고 몇 년 오해피는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좋게 자라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예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이제 대상만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우리 오늘 상 상 예 상을 못 받으신 분 계시죠? 예 참가하는 데 의무를 두셔서 면은 하는 마음입니다. 예 못 받아도 괜찮죠? 대답은 하지만 대답을 꾸리야 하고 있습니다. 자 다 들었으면 좋을 건데 이렇게 등수를 막이다 보니까 예 우리 찬양 감독님 어디 계십니까? 예 사진 한번 예 좀 멋지게 한번 찍어주시세 위에 올라오셔서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지회장님이 지회장님 뒤를 보고 좀 찍어둘려 합니다. 뒤에가 뒤에가 멋있나 예 자 예 자 우리 관중님들 좀 찍어주세요. 관중 예 자 2014 제사의 서국 가요제 영예 대상 몇 번? 12번 또 12번 14번 또 한여인 한여인 낸대요 예 제가 참가 번호는 보러겠습니다. 발표하겠습니다. 예 저분은 또 뭐 12번 하고 뭐 못나 이거 다른 분들 기분 나쁘게 오자고 12번 10번 기사는 제사의 서국 가요제 영예 대상 님의 등불을 불러주신 이상덕 씨 축하드립니다. 예 축하드립니다. 자 상장 대상 이상덕 위 사람은 본 협회에서 주최에 주관하는 제사의 서국 가요제에서 상기와 같이 입상하여 계의에 상장을 드립니다. 2014년 10월 19일 사다보민 한국연예 예술의 옆에 대광 의시의 지회장 이 양수 인정서 가수 인정서 입니다. 예 대상 이상덕 위 사람은 본 협회에서 주최에 주관하는 제사의 서국 가요제에서 상기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가수 인정서를 드립니다. 2014년 10월 19일 사다보민 한국연예 예술의 협회 내왕 역시 교회 회장 이영 수 여러분들 금방송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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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보시고 고맙습니다.